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고있죠? 5도 나왔어요.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내. 아 지금 피치지 눈 다섯명. 아 양환이 선수가 다섯킬. 아 이거 아이템 맥크가 이게 좋나요? 자 진짜 4대2. 아 양환이 선수가 3킬. 4킬 하면서. 양환이 선수가 10킬으로. 천사킬 다섯킬 지냈습니다. 3킬 exclusive. 2킬을莫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2킬. 3킬. 1킬. 2킬. 3킬. 1킬. 2킬.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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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